자고 가자. 어? 자고 가자. 자고 간다고? 자고 가자. 그걸 믿을 수 거지. 아, 진학년에 은희가 아쉽게 그냥 갔거든요. 그때 엄청 울었잖아요. 서운해하고. 쉬어. 오늘도 거절이에요? 자고 가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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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허우의 마음이. 신나신다. 아유, 귀여워. 아유, 안 가니까. 너무 좋아한다, 하우. 이제 코 가자. 하우는 이쪽에 놓고. 우리 여기 누워. 응? 어? 여기 누워. 첫 만났을 때도 같이 누워서 놀다고 했었거든요. 그때 하우가 엄청 부끄러워했잖아요. 야, 근데 오늘 쎄 옆에 누울 수 있을까요? 뭐 있어요? 여기 누가 할까? 괜찮아? 바닥에 누웠어. 어머, 어머, 어머. 불 꺼줘. 아, 귀여워. 알았어. 눈 다 넣어요. 불까지 꺼주는 매너. 은희가 잘 돼. 어머. 어째서 50대가 어째서 50대가 어째서 50대가 어째서 50대가 어째서 50대가 아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